속보입니다. 일본 이바라키현 북부에서 오늘 4월 4일 규모 3.6진원의 깊이는 10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이 주요 3가지 자연재해 위협 요소는 먼저 수도지카 지진이 도쿄를 강타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며 최근 치바현과 이바라키현 시즈오카현에 있는 스루가만의 지진을 보면서 우려가 되고 있으며 바로 그 이바라키현에서 오늘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행정구역상 도쿄도에 속하는 일본 이즈제도에서 3번의 연속 강진들이 발생하면서 많은 지진 전문가분들이 도쿄 인근 이즈제도 하치조지마에서의 지진이 일본 수도권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이즈제도 하치조지마에서의 지진은 시즈오카현에 있는 스루가만에서 3월 5일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을 한 후에 3월 8일에 이바라키현 남부 그리고 하루 뒤인 3월 9일에는 치바현 남동 앞바다 그리고 이틀 뒤인 3월 11일에는 치바현 북서부 하루 뒤인 3월 12일에는 가나가와 현서부 서부 이바라키현 북부에서 또다시 연속 두 번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일본 수도권에 계속하여 연쇄 도미노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즈오카현의 스루가만스루가 트루프 이바라키현 치바현 가나가와 현 사가미 트루프가 모두 흔들리는 위기를 겪은 일본은 도쿄 인근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진이 발생하면서 수도지카 지진의 위기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수도지카 지진이라 하면 그 지역은 이번에 이즈제도 하치조지마에 연속 3번의 강진 이후 발생한 가나가와 현 이바라키현 치바현 시즈오카현이 있는 스루가만이 바로 수도지카 지진이라 불리는 곳이며 도쿄만 일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들입니다. 오늘 4월 4일 오후 12시 54분에 발생한 이바라키현의 규모 3.6진원의 깊이 100km의 지진은 이바라키현이 일본 열도를 통해서 서로 횡단하는 중앙구조선 단층대의 출발지라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바라키현의 최근에 33번의 연속 지진은 의미를 둘 수밖에 없으며 중앙구조선 단층대는 10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지진이 발생할 때에 각기 따로 움직이고 있기에 중앙구조선 단층대내에 지진들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최근과 같이 연속 도미노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앙구조선 단층대의 10개 구간이 서로 연동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